debido 어우 cx 이 잘못됐다 아! named 침 ㅋㅋㅋㅋ꺼끄 야 왜 올려 아 왜 핵 우리는 안아주냐? 아 진짜 속 터지네 와 미치 야야야 죽여 죽여 아 저거 아 리신 존나 아깝다 봐라 오케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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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씨X 뭐야 이거 와 잠깐만 아 뭐 이렇게 되냐 물렀어 얘 하아 잠깐만 아 진짜 씨X 아 무슨 지환아 나 손 7살이거든 지방 변실에서 고등새끼가 비타민 담배 피고 침뱉은 건의 신발에 묻었는데 그 새끼 친구들 다 염색하고 문신해서 그냥 자리 돌아왔어 지금 너무 화나는데 나 좀 위로해 드라 힘내세요 이 친구들 다 철없는 친구들인데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하하 네이스 좋아요 그렇지 빡세게 먹어야겠는데 뭐하냐 너 뭐해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왜 까불어 아 진짜 아 씨X 똑같나 야 왜 안써 플래시 아 진짜 잔나야 너 왜그래 피티컬 올라서 챌린저 가면 중고재미 꺼 안 따갔다 하는 거 아닐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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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했습니다 WHAT SILPE U SILPE A 어어 O 아 ca 아우 아우 ex- Nix 죽여 개새끼 여닉스 야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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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새끼 어디갔어 아 씨발 뭐야 이거 아 와 진짜 아니 이게 안돼? 아 씨 아 참 진짜 아 멘탈 나가도 못 해먹겠네 이길때까지 아 진짜 씨발 아 씨발 아 아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 게임 존나 안되네 아 아 아이씨 어 좋은데요? 아 이게 말살 거리가 안 닿았네 오케이 오케이 네이스 아 아 아 아 어 갑자기 죽 이야기 엔 이야기 이렇게 와 저것도 존나 아깝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지 언급하지 마세요 존나 빡치니까 바꾸다가 방종할뻔했어 차라리 이거 방지 안은 방종할까 제발 아주 깐다 볼방해라 나여지 말럼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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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리슨 잘하네 여기있어 그렇지 뭐야 이거 카르마야 니 실력으로 못 끊어 아 끊었구나 아니 그 니 실력으로 나 못니겨 걔네르피 열심히 하고 못니기는데 조이는 무조건 죽여야돼 트위치할때 조이 존나 싫어 지완이형 카이팅 너무 섹시하다 가왕아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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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카르마 점수 너무 달다 스위트 너무 맛있어 카르마야 연패 끊어져서 참 고맙다 이게 노래지 이때 노래가 근본이라니까 진짜로 소울 넘치는 거 봐 틀 거르고 진짜 옛날 노래가 훨씬 좋아했지 노래는 노래 자체가 원래 그 시대를 떠나서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가 진짜 명곡인데 보통 다 그런 노래가 옛날에 나왔어 저 노래 못해요 옛날에 일진들이 노래방 비 내라고 가서 따라갔다가 한국불을 해서 불렀는데 템버린으로 개가 입었고 그 뒤로 노래방은 좀 트러브가 생겨서 안 가다가 나중에 요새는 가요 나이스 나이스 이는 총맨이 어 여있어 아 마이 이스키 뭐야 어우 다행이다 에이스 에이저 멘탈 나갔는데? 까불어 너 나 죽어 뒤에 마이 때문에 참는다 아 이 씨발 다 죽여 그렇지 어어? 어 괜히 써 야 이 씨발 죽여 아 괜히 써 아 씨발 힘들어 어? 아 진짜 이야 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아.. 아..씨가.. 아멘